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름때처럼 거지같은 시궁창으로 힘찬 하루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시어머니가 이거는 서울토박이들 사투리다 이러면서 자꾸 나한테 야 너 니 이러는데 그래 좋아 나는 부산토박이니까 마 니 바문아 이렇게 해야지 끌끌 원제 첫번째 사연입니다. 결혼하고 서로 이름 부르는게 죄입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한지 이제 거의 2년이 다 된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로의 호칭문제 때문에 계속 시댁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요. 일단 저희가 오랜시간 친구로 지내다가 연애를 했고 거기다 결혼까지 한거기 때문에 친구죠 원래는. 그래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게 굉장히 익숙했는데 시댁에서 이걸 보고 저희들 결혼할 쯤 때부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너 절대 니 남편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된다. 반드시 꼭 여보같은 호칭을 쓰고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꽁꽁이 아빠 꽁꽁이 엄마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랬는데 하지만 저희는 연애 때부터 따로 정해진 애칭같은게 없었어요. 워낙 친했던 친구다 보니까 자기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린 결혼해도 지금처럼 이름 부르면서 살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끼리 있을 때만 그런거고 시부모 보는 앞에서는 최대한 조심을 했어요. 이름 대신 항상 그이가 이 사람이 이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가끔씩 방심을 하면 이름이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렇다고 야 너 이런건 아니고 이름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너 왜 호칭 제대로 안하냐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거에요. 이거와 반대로 자기 아들이 제 이름을 막 부를 때는 아무런 말을 안한다는거죠. 심지어 시부모 당신들도 가끔 서로가 야 너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죠. 뭐 뭡니까 이거. 남편 이름은 귀한거고 아내 이름은 그냥 막 불러도 아무 상관없다는건지 뭔지. 저만 이게 이해 안되나요?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늘 하는 말이 아휴 옛날 사람이고 시골 사람이라 그런거지. 어쩔 수 있겠어? 이런 말만 합니다. 아니 아내인 저를 바꾸고 싶으면 자기 자신부터 노력을 하든지. 그러면서 그냥 그르르니 넘어가라고? 아니 이게 정말 맞아요? 지금 글을 쓰면 쓸수록 더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요. 다른건 참 괜찮은 시부모인데 왜 그렇게 그리고 유독 저한테만 이루는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뭐라 할거면 둘다 뭐라 하던가 안그래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원래 호칭이라는게 제대로 불러야 하는게 맞긴 해요. 그런데 아들이 며느리의 이름을 부를 때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며느리한테만 뭐라는걸 보니까 이거는요. 단순 호칭 문제가 아니구요. 자기 아들이 이름으로 불리는게 싫다는겁니다. 왜? 며느리가 지 아들을 막 대하는거 같거든. 한마디로 꼴보기 싫다 이거에요. 2번 남편부터 고치게 만드세요. 시부모 보고 있는 자리에서 만약에 남편이 쓴 일을 이름으로 부르면 대답할 때 꼼꼼아 왜? 이렇게 하면 돼요. 3번 그러니까 감히 잘난 내 아들님의 이름 이 멋대로 부르지 마라 이거지. 어우 그지같다. 댓글 이게 맞아요. 다른거 없고 그냥 며느리가 기어오르는게 싫다는겁니다.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시모가 야 너 니 이런 호칭 쓰는거 이게요. 자기는 서울사람이라 그렇다는데 이게 정말 맞아요? 일단 글을 쓰는 저는 부산토박이고 저희 남편과 시모는 서울토박입니다. 제목처럼 시모가 저한테 매번 야 너 니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실은 저희 남편도 예전에 그러니까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했어요. 계속 야 너 니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니 나 이런거 싫다. 나 부를 때 이름 불러라. 이랬더니 이때 하는 말이 니가 부산 사람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데 서울사람들은 다들 야 너 니 라고 해. 이러더라구요. 그러면서 뭐 다른 여자들은 한 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는데 왜 너만 이렇게 예민하게 그러냐 뭐 이딴 소리를 해대길래 제가 그랬어요. 남들이 어찌했든 간에 나는 그거 기분 나쁘다. 상대방한테 전혀 존중을 못 받는 느낌이고 아니 그냥 이럴 거면 애초에 시작도 안 하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나갔더니 느낀 바가 있나봐요. 그 이후로는 조심을 하더라구요. 아 물론 이게 한 번에 고쳐지는 게 아닌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러다보니 종종 실수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눈치를 주면 바로바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 또한 좋게 넘어간 거구요. 지금은 거의 다 고쳐지고 잘 안 씁니다. 거의 안 써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시어머니. 똑같이 야 너 니 라고 합니다. 특히 시모의 경우 삿대질이라고 그러죠. 손가락질을 해요. 야 야 이렇게요. 물론 이것도 남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 저런 거 정말 싫다고. 그런데 남편은 아휴 서울 사람이라서 그런 건데 뭐 어쩔 수 있겠냐? 나도 고치기 힘들었는데 엄마처럼 나이 많은 사람 평생 입에 매인 말을 그걸 어떻게 한 번에 고쳐? 이러면서 자기도 이젠 방법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수차례 이야기 해봤지만 바뀌는 게 없고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일종의 서울 사투리라고 하는데 저요.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야 너 니 지금 이게 정말로 서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맞아? 만약 그런 거라면 그래도 저는 싫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알아들을까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이런 건 그냥 눈눈이 쓰니도 똑같이 해야죠. 시모 두 눈 앞에서 남편한테 막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거기서 날질을 해두면 뭐 나 부산 토박이라서 그런 거야. 이러면 됩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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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되 될까요? 맞아요. 남편한테는 뭐? 니 먹고? 이렇게 하시고 시모한테는 아지매요. 할메요. 이렇게 하세요. 경상도는 원래 다 이렇다고 하면 아니 지가 뭐 어쩔 건데 깔깔깔 2번 이거는 서울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인간 자체가 천박하고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무엇보다 쓴이를 깔보는 마음이 제일 큰 거죠. 한마디로 못돼 처먹었다 이겁니다. 3번 그럼 쓴이도 시모 보는 앞에서 남편한테 야 넌 이이라고 하세요. 만약 뭐라고 하면 사실 나도 이런 말 정말 싫은데요. 서울에서는 다들 쓴다고 해서 앞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이러면 될 거 아니야? 4번 개그지같은 상놈의 집구석이 어디 감히 서울 핑계요? 진짜 서울 사람들 열받고 짜증나게 어? 5번 그냥 이거는 개 상놈의 집구석이에요. 게다가 며느리한테 삿대질까지 한다는 이런 집은 또 처음 보네. 그냥 미친 할머니야. 6번 시모 앞에서 느그 엄마 이거 한번 해주면 되겠네. 할머니 와요. 이거 그냥 사투리 아닌겨? 이러면 돼요. 끌 끌 7번 야 너 니라고 아니 뭐야 혹시 서울 로비 출신들인가? 그런 건가? 그렇구만 8번 어? 아니 서울에서 자주 쓰는 대표적인 2인칭 5칭은 얘 자기야 이거 아니었나? 아니 언제부터 서울이 야 너 니야 미친 거야? 추가 댓글들 많이 달아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너도 똑같이 해라 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아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특히 어떤 댓글처럼 부산 스타일로 마 이렇게 이런 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무려 9살이나 많은 오빠라서 그래 나도 이제 똑같이 야 마 이렇게 하겠다. 이건 아무래도 좀 무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의견 자체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아까 본문에도 밝혔지만 저는 부산 토박이고 저희 부모님도 부산 토박이에요. 하지만 이분들 저한테 야 넌 이런 호칭들 지금껏 단 한 번도 쓴 적 없었고 항상 다정하게 꼼꼼하라고 이름 불러주십니다. 물론 당신들 사위한테도 이사방 이렇게 부르죠. 야 이런 거 안 써요. 여하튼 저희 남편도 시모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 좀 하라고 했는데 시모 말이 그래요. 서울 사람들은 야가 부정적이고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추임새 같은 거다. 이래요. 야 너 오늘 뭐 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랍니다. 아니 이게 추임새야? 참고로 저희 남편 성격은 매우 다정하고 아내인 저한테 모든 답 맞춰주는 사람이라 제가 야 너 니 싫다고 한 이후로 지금까지 안 쓰고 살아요. 아주 가끔 실수일 때 빼고 또 실수를 해도 바로 아차 하면서 사과를 합니다. 즉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시모는 다르죠. 시댁에 갈 때마다 계속 야 너 니 이리 와봐. 이런 소리를 해대고 저는 그런 호칭이 너무 거지같고 거슬려가지고 기분 나쁘니까 여기다 한번 글 써본 거예요. 여하튼 댓글 주신 분들 정말정말 감사드리고 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들 계세요. 이거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인성이 문제죠. 그냥 거지같은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연 같은 경우 물론 저도 약간 보수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호칭은 제대로 쓰자라는 주의인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둘이 똑같이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아들을 먼저 가르쳐야죠. 자기 아들이 쓰는 건 괜찮은데 며느리가 쓰는 건 안된다. 이거는 어른이 아니라 그냥 늙은 노친내고 꼰댑니다. 그냥 내로남불이잖아. 전혀 그 시기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성이 문제라 보는 게 맞다보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보니까 내용과는 상관없는데 사투리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제가 지금은 안동에 살고 있지만 진주토박이였습니다. 쭉 진주에서 태어나 쭉 살다가 안동에 올라온 지 몇 년 됐는데 사실 어릴 때는 진주하고 부산하고 지역이 가까우니까 둘 다 똑같은 경남쪽이니까 사투리 거기서 거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영화 친구가 나왔을 때 그걸 보는데 부산 사투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좀 다른 거야 우리 쪽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부산 사투리가 이렇고 나가 아니라 저 배우들이 부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색한 거겠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실제 부산 사람들하고 친분을 쌌다 보니까 아 다른 게 확실히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느낌을 얘기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진주하고 비교를 하자면 부산 사투리는 뭔가 좀 젊고 힘 있고 쭉쭉 뻗어가는 그런 약간 강한 느낌이 드는 반면 진주는 약간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느낌이랄까? 뭔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그냥 살다가 몇 년 전에 우연히 TV로 본 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뭘 매체를 보다가 그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진주 사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진주 사투리를 누군가가 한마디 구사를 했어요. 저는 진주 사람이니까 듣자마자 바로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못 알아듣는 거야. 부산 사람도 한 번에 못 알아듣더라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먼저 서울말로 하자면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지.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니? 이런 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말을 부산 사투리로 하게 되면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래 하는 거지.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나? 이런 느낌이고 이거를 진주 사투리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네 그 코인 내 그 코지. 네 안 그 코는 내 그 코나? 이거거든 묘하게 다르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 네 그 코이가 네가 그렇게 하니까 혹은 네가 그런 말을 하니까 이런 뜻이고 네 그 코이 내 그 코지 내 그 코지 내가 그렇게 하지 네 안 그 코모 네가 안 그랬으면 내 그 코구나 내가 그랬겠냐? 막 그런 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감사합니다.